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사주가 너무 세서 그런 거야. 아이고 그냥 내 팔자려니 하고 삽니다. 인생에서 우여곡절을 겪을 때마다 이런 말을 무심코 하게 됩니다.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타고난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산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사주야 태어난 연월일시를 뜻하는 거니까 바꿀 수야 없지만 명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팔자는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자를 바꾸고 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팔자 탓하십니까? 그러면 바꾸시자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여 년간 명리학을 비롯해서 고금의 문어들을 연구하고 주변 사례들을 목격해서 정리한 동양학자 조영헌 박사의 사주팔자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주팔자란 전생의 성적표였다 하는 겁니다. 전생의 성적표에 따라 현생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고 본 겁니다. 비유하자면 중학교 때 공부 잘하던 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성적이 좋은 것 같은 이치입니다. 중학교 때 팽팽 놀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정신 좀 차리고 공부 좀 해야겠다고 해서 꼴찌하던 학생이 갑자기 1등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기초가 없고 공부하는 습관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니 자기 딴에는 전과 달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성적이 쭉쭉 단번에 상위권까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해봐야 안된다고 소용없다면서 포기하면 안될 일이죠. 없던 기초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고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터득해가다 보면 어느덧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4주 도망 못간다는 말이 있지만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결의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용헌 박사가 정리한 명리학계나 공부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전승되고 있다는 팔자 고치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를 확실히 고치는 방법 첫 번째 적선입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확실하게 팔자를 고치는 방법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는 겁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이 최고의 적선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 기부를 통해 적선을 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배려해주는 것도 적선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까지 착하고 선하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좋은 감정과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덕이 있다는 것은 주위에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적선을 하십시오. 그러면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팔자를 확실하게 고치는 방법 두 번째 훌륭한 스승을 만나라. 훌륭한 스승이라고 꼭 내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학식이 높고 경력이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껍벅 죽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가끔 우리 시대엔 스승이 없다고 한탄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이런 사람들은 만사가 냉소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스승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말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날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 스승이 될 수 있고 유익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은 복을 지니고 사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8자를 확실하게 고치는 방법 세 번째 독서 독서야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조용헌 박사는 강조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안 좋고 일이 잘 안 풀리는 날, 말 그대로 일진이 사나운 날에는 집 밖에 나가지 말고 홀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운이 좋은 날이라면 길을 걷다가도 도와주는 사람을 척척 만나게 되겠지만 운이 좋지 않은 날에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접심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듯이 불운이 계속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불운을 피하는 좋은 대책이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다면 운이 트이게 됩니다. 8자를 확실하게 고치는 방법 네 번째 명상 명상, 참선, 기도를 매일 하면 8자가 바뀝니다. 명상, 참선, 기도가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같습니다. 바로 마음의 안정과 평화죠. 명상이나 참선, 기도는 숨가쁜 하루를 사느라 온통 혼란스러워지고 예민해지고 뾰족하게 날이 서 있을 수도 있는 우리 마음의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는 시간입니다. 명상이나 참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꼭 눈을 감고 가부자를 틀고 앉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위에 제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글귀를 적어놓고 수시로 들여다보고 읽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30분, 동료들이 모닝티, 애프터는 티를 마시는 시간에 저는 사무실을 나와 햇볕을 쬐며 걷습니다. 저에게는 평일 낮 걷기와 주말 잔디 깎는 시간이 명상의 시간입니다. 8자를 확실하게 고치는 방법 다섯 번째, 주제 파악을 하라.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자리를 탐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주제 파악부터 하라고 말을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자신의 사주팔자를 알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즉슨 자신의 분수도 모르면서 과욕을 부리고 또 자신의 능력과 재능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엄한 곳에 에너지를 쏟으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역량이 라이트급인지, 벤턴급인지, 웰터급인지, 미들급인지, 헤비급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제 자신과 능력이 라이트급이면 평생 라이트급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체급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복싱 선수들도 체급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체급을 한 단계씩 차근차근 올리면 됩니다. 8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왕우장생의 시가 어디 따로 있는 거겠습니까? 다만 남다른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8자를 바꾸는 확실한 방법은 첫째,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턱을 쌓는 겁니다. 바로 적선입니다. 두 번째,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독서를 하는 것이고 네 번째, 마음의 평화를 얻는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팔자가 쭉쭉 펴지는 시원시원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